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빠르지 않은 느긋함, 때를 다시 하자. 60년생 하루의 시작이 상쾌함을 선물한다. 72년생 자신 없는 시작, 후회로 얼룩진다. 84년생 천둥, 번개처럼 고민이 사라진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흥이 절로 생기는 재미에 빠져보자. 61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한 발 물러서자. 73년생 수준급 실력, 스승을 넘어설 수 있다. 85년생 모른다 거절로 책임을 피해가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땀 흘려 거둔 결실, 기쁨이 배가 된다. 62년생 서툰 솜씨에 담금질을 더해보자. 74년생 까고 다듬고 부족함을 채워가자. 86년생 어제의 부진을 깨끗이 서륙하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슬픔도 애잔함도 남의 일로 해두자. 63년생 최고의 순간 자존심을 지켜내자. 75년생 힘들고 굳은 일에 앞장서야 한다. 87년생 한 김고집으로 중심을 잡아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기다리면 복이 온다. 참고 이겨내자. 64년생 게으름을 모르는 일손을 가져보자. 76년생 지는 게 이기는 것. 마음을 편히 하자. 88년생 호랑이 훈장님. 칭찬을 아껴야 한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빛깔 좋은 유혹. 포장을 벗겨내자. 65년생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보자. 77년생 흔들렸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89년생 흉내내지 않는 홀로서기를 해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습관의 무서움. 각오를 다시 하자. 66년생 커지는 구박도 배울 점을 찾아보자. 78년생 자만하지 않는 허리를 낮춰보자. 90년생 시련이었던 순간 추억이 되어준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혹시 했던 기대가 현실로 다가온다. 67년생 높아진 유명세 비싼 값을 불러보자. 79년생 거래나 흥정 저울질을 해보자. 91년생 현실이 어려워도 콧대를 높이하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인정받기 어려운 수고는 피해가자. 68년생 쉽지 않은 도전, 각오를 더해보자. 80년생 꽃같은 유혹을 기분 좋게 즐겨보자. 92년생 눈치가 아닌 자유로워져야 한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높아진 코 도도함을 지켜내자. 69년생 싫었다 좋아졌다 기분이 춤을 춘다. 81년생 겹으로 오는 경사 흰머리가 거머진다. 93년생 가슴 설레던 순간 만세가 불린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욕심으로 안 된다. 내일을 기약하자. 70년생 화를 사길 줄 아는 신사가 되어보자. 82년생 듣고 배우는 일의 순서를 잊어내자. 94년생 커지는 박수, 피곤함이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작고 초라했던 가난은 벗어난다. 71년생 알지 못하던 세상 어른으로 가보자. 83년생 변하지 않는 외길 고집을 지켜내자. 95년생 좋은 스승의 가르침 귀에 담아두자. 77년생 Ing쓰 mia고 85년생ensor 60년생 42년생 80 ½ 84 9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